자, 지금부터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검찰은 또 어떤 역할을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혹을 폭로했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 그리고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강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개 이후에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한번 평가를 해 보신다면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여연대에서는 지금 이번 의혹을 제기한 주체이면서도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의 수사가 지금 현재 제기된 의혹들을 충분히 지금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미진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철저하게 좀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기관으로서의 독립된 자세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해 나가달라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뭐 수사의 주체, 지금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 아닙니까? 검찰은 수사본부에 참여를 못 하고 있고요. 합동조사단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뭐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현행법상으로는 조금 현재 드러난 범죄 혐의만 가지고는 검찰의 수사권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검찰 수사권 지금 조정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검찰정법 시행령이라든지 관련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정비가 지금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려운데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검찰과 경찰이 좀 협력을 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면 지금 현재 드러난 혐의와 관련된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서는 기소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검찰과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남기지 않고 수사를 한 결과에 기초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까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달라라는 아마 요구사항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당연히 기소 기관인 검찰로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전국 고검장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말이죠. 방금 변호사님 하신 말씀과 결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권이 제한됐다기보다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과 함께 염려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좋은 고견이 계시면 그 고견을 받아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서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LH 투기 사태에 대한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견을 들을까 합니다. 바영미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박범계 장관도 좀 고민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검사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 뭐 이런 부분을 정부가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의 질서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검찰이 됐든 감사원이 됐든 가용자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일벌받기 하겠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싶으셨을 텐데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조정했으니 이 부분은 검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노하우를 전수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수사라는 것이 구력이 쌓여서 생긴 노하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수가 쉽게 되면 그걸 노하우라고 부를 수 없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인 것 같고 저희가 지난 주말에 2030 세대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오디오 기반 채팅 앱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봤어요. 생명의 일요일 밤에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기성세대 생각하고는 상당히 여론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하면 일단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도 우리는 앞으로의 대안을 많이 논의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 소를 잃은 외양간인데 앞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포커스를 주고 있다면 2030 세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수사를 통해서 이번 정책이 상당히 지장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크게 벌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 먼저이다. 그리고 LH뿐만 아니라 이제 3기 신도시 정책을 뒤집는 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취소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각오로 정부가 이 비리 문제, 불법 투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해결 방법하고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 2시간여 얘기를 나눠보니까 근본적으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정권에서 나타났던 그 불공정한 사례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을 때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느꼈던 그 소외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적인 박탈감 이 모든 것에 불만이 LH 사태로 촉발됐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희 평론가가 말씀 들어보면 젊은 층의 의견까지 종합해 보면 소원은 잃었어도 외양간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대책 이거 정말 철저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동시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이 부분도 약속하고 있습니다만 두 개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거고요. LH 직원이 블라인드, 직장인들의 앱이죠, 수다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게 LH 직원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LH에 입사하기 전에 캠커 지역본부에서 계약직 국유지 실태조사원으로 몇 달 일했는데 체육대회 예산으로 나이키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사서 계약직을 통해 전 직원에게 뿌렸던 기억이 난다. 그것도 다 국민 혈세로 하는 행사다. 이거 보면 정말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게 또 절로 연상이 되네요. 이게 엑스맨이죠. 지금은 그야말로 자중해야 하는 시점인데 앞서 그 옳지 않은 글을 올렸던 직원은 지금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회사 행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른바 일배 회원이라고 했던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임용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타 방송사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글을 여러 번 썼던 직원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회사에 들어간 청년과 들어가지 못한 청년 사이의 온도차가 상당히 큰 거예요. 입사에 성공했다는 게 마치 그들과 우리의 리그를 나누는 듯한 계급 의식을 갖게 할 만큼 역설적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리그에 들어가지 못한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LH 사태는 비단 공무원들 혹은 공기업 사람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불공정에 대한 반기를 드는 하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훨씬 더 엄중하게 사퇴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어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말이죠. LH 임직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할 목적 말고는 토지 소유 자체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강경한 대책인데 또 동시에 LH 임직원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LH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사용하는 것 대책도 말고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가령 상속받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저런 또 문제점들이 생각이 나던데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그 안을 좀 봐야지 저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이런 투기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다음에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시장치와 함께 그런 어떤 비밀 정보 내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어떤 부정한 거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직자가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감독하고 또 처벌하는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일정한 범위의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그런 개발 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범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LH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들도 경제활동을 할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활동 중에서 이해충돌 국민들이 바랐을 때 공직자가 이래서는 안 되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제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한다고 지금 여러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좀 치열하게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대책, 정부가 대책 발표한다고 시청자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언론에서 항상 기자들이 그걸 그대로 보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절대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발표를 하면 그다음에 의견 수렴 과정이 있고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요.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정말로 이번 의혹을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했을 때 가장 초점을 두었던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하고 대책 마련이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당한 시일, 정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6개월, 1년에 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네, 이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시점이 지방선거로 코앞에 둔 시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벌써 여기서 전국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저희들이 늦추지 않고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결국 국민들이 지금 공정에 대한 화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 기회에 척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후대를 계속 넘어가면서도 계속 이 문제에서 발목 잡혀서 한국 사회가 꼼짝없이 붙들려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신도시 개발하는 이 문제들 전반을 좀 들여다보면서 공직자의 자세, 공직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척결하고 투기, 만연하는 어떤 이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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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